안녕하세요. 인덕션 요리한남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듈스웨덴 DMH1301 가정용 올인원 에스프레소 커피머신입니다. 모듈스웨덴 DMH1302 본체와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체를 먼저 살펴보면 아이보리 색상의 블루이시 그린이라는 색상은 두가지로 나와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할 것은 블루이시 그린입니다. 본체를 먼저 살펴보면 위에는 원두를 보관할 수 있는 호포라고 하죠. 원두보관통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브라인드에 있는 이렇게 통이 달려있고요. 호포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밀폐형이 아니라서 그날 쓸 만큼만 하고 단계는 이렇게 최대 20까지 단계 조절이 됩니다. 여기 꺼져주시고 원하는 만큼 단계 조절하면 되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핫플레이트라 그래서 커피 추출하기 전에 컵을 워머에 올려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커피맛이 더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워머 같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템포를 올려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템포를 올려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전면에는 싱글샷 버튼 그리고 더블샷 버튼 그리고 압력 게이지 그리고 매뉴얼샷 버튼 그리고 디스케일이라는 LED가 있는데 디스케일 LED는 커피머신을 청소해야 될 때를 알려주는 LED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파워 버튼이 있고요. 머신을 이렇게 돌려보면 우측에 스팀 온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이 달려있고요. 뒷면에는 2300리트 2.3리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용양 물통이 달려있습니다. 물통 같은 경우에도 그날 쓸 만큼만 쓰고 매일 물을 버리고 따로 건조해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체에 보면 이렇게 그라인더 좌측엔 그라인더가 위치해 있고 가운데는 에스프레스를 추출하는 그룹헤드 그리고 우측에는 스팀 링하고 온수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벨브가 달려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물통이 달려있는데 보시면 한쪽에는 커피 가루를 받을 수 있는 그라인더 밑에 커피 가루를 받을 수 있는 커피 가루통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물을 받을 수 있는 물통입니다. 이 물통에는 에스프레스를 추출하고 떨어지는 커피를 모으고 그리고 이렇게 소레이드 벨브라서 압력이 찼다가 다음 모드로 받게 압력이 쫙 빠지는 게 있어요. 그때 들어갈 수 있는 물을 받는 내부에는 물을 받는 물통으로 사용합니다. 물통은 꽉 차면 이렇게 빼서 버리고 버리고 키우면 되고 한 가지 더 보면 한쪽에는 이렇게 바스켓을 보관할 수 있는 비밀 공간이 있어요. 바스켓을 보관할 수 있어요. 비밀 공간이 있고 옆에 한 가지 더 서비스틱인데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바늘이 달려있죠.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밸브가 우유 스티밍 하고 나면 막힐 때가 있어요. 제대로 처리하려면 이렇게 밸브를 뚫어주는 이렇게 밸브를 뚫을 때 쓰는 핀이 달려있습니다. 청소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착하고 그럼 본체에 대해서는 알아봤어요. 알아봤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구성품 이게 올인원 머신이다 보니까 이 구성품하고 다 포함되어 있어 더 이상 원두 말고는 살 게 없습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싱글 바스켓 에스프레소 한 잔을 뽑기 위한 싱글 바스켓이 이렇게 있구요. 바스켓을 뽑을 때는 이렇게 포터필터에서 이렇게 지렛댓점을 잡혀주시면 분리할 때 이렇게 씹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더블샷 더블샷용 이렇게 더블샷용 바스켓이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업소에서 쓰죠. 이렇게 묵직한 스텐으로 되어있는데 업소에서 쓰는 이 직경이 58mm 58mm 포터필터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58mm 제공되는 게 없거든요. 가정용은 근데 호환성이 좋아요. 58mm 쓰시면 그리고 이렇게 원두 받아서 이렇게 템핑하죠. 원두 꾹꾹 누릴 때 쓰는 템핑할 때 쓰는 템퍼 이것도 풀 스텐이라서 무게감이 무게감이 있구요.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주어지는 게 뭐 있냐면 이렇게 바스켓을 장착하고 그라인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누르면 커피가 받아지는데 커피가루가 이쪽으로 다 튀겠죠. 커피가루가 그렇게 이렇게 저촌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자석이 달려있어요. 자석이 달려있는 팀방지링이라고 하죠. 도직링입니다. 자석이라서 달려 붙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놓고 이렇게 가루를 추출해서 이렇게 하면 튀지 않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도직링이 있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게 저그라고 하죠. 저그 물을 담거나 우유를 담아서 스텀링할 때 쓰는 건데 이게 따로 살리면 비싸요. 풀스텐 제품이라서 좋습니다. 그리고 350ml 용량이고 일반적으로 기존에 쓰던 것들 이것보다 용량이 좀 더 컸어요. 근데 여기 딱 이 머신에 맞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스텐링이 잘 되게 이것까지 주어지니까 이 머신을 사고 사야 될 것은 원두밖에 없어요. 원두만 사면 됩니다. 구성품을 살펴봤고 실제로 커피를 뽑아서 얼마나 맛있게 잘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아 감자도 채용되면서 저는 뭐하는 모르겠네요 일이 될 것 같긴 한데 인생은 submaly included 미니댕 놀랐습니다 도징을 해 보겠습니다 더블샵 포터필터에 더블샵필터 이렇게 장착을 해 주고 스팀 방지 등을 이렇게 사용해서 스팀 방지 등을 이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팀 방지 등을 이렇게 사용하며 스팀 방지 등을 이렇게 사용해서 스팀 방지 등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디엄 단계에서 도직링을 사용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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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우유 스티밍을 해보겠습니다. 우유 스티밍은 안에 눈금이 있는데 약 180mm 정도. 차원으로 담아서 담고 침을 올리고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 예열 중이거든요. 열이 다 되면 불이 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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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